내년이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삶과 그 의미를 담기 위해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는 기념관 건립 방향을 두고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3.1운동의 결실로 그해 4월 중국 상하이에 수립됐습니다. 이는 제국에서 민국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우리나라 역사에서 최초로 등장한 민주공화정부였습니다. 내년은 임정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을 결정하고 건립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위원회는 지난 21일 이종찬 위원장 주관으로 기념관 건립 방향에 대한 논의의 장을 열었습니다. 김의곤 건립위원은 기념관의 전시 구성과 지향점에 대해 대한민국의 기원과 정통성을 확인하는 전시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운영에 있어서는 전문적인 체계가 마련돼야 하며 국내외 관련 기관과 협력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진호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장은 기념관이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역사학자뿐 아니라 전시연출, 문화콘텐츠 전문가 등 전문인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종찬 위원장은 기념관 건립을 통해 민족의 정통성과 세계사적으로도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를 확인할 수 있다며 건립 의의를 밝혔습니다. 임시정보로면 몇몇 분만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었다. 넓게 범위를 잡고 거기에서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압축적으로 설명해주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가치로 그것이 승화발전된다면 이거는 우리 국민교육에도 대단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은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에 오는 2021년 건립될 예정입니다.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이 건립되면 우리 선조들의 삶을 기억하는 데서 나아가 앞으로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지향점을 담아내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방뉴스 김주영입니다.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은 서울 서대문구